집 가는 길 홍대에서 집 가는 길입니다 집 가는 길에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잠시 다시 켜봤어요 맞다 가로로 세로로 키는 게 화질 좋게 나오는데 빨리 폰을 좋게 좋은 걸로 바꾸고 싶네요 수능 빨리 끝나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다음에 돈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유튜브가 성공을 한다면 유튜브나 뭐든 광고든 뭐든 할 수 있게 된다면 빨리 돈을 벌 수 있게 돼서 그냥 제 돈으로 사고 싶어요 이왕이면 제 돈으로 사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차도랑 방금 너무 가까이 있어서 부딪힐 뻔한 것 같았지만 부딪히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철통방어 나만 나오게 하기 화지윤의 남다른 레벨 너무 가까이서 촬영하니까 눈만 보이는 것 너의 눈코 일만 아직은 내 손길 뒤에는 버거풍이 있습니다 뒤에 어떤 분이 햄버거를 맛있게 먹방 중이네요 햄버거 먹방 한 적 있나? 쌀버거 한 적 있나? 쌀버거 먹방 많이 봐주시고요 뜬금홍부 쌀버거 많이 먹으세요 나 왜 그런가? 쌀버거 같다 감사합니다.